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페페언체인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페언체인드가 모금액에 16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모금액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프리세일 밈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페페언체인드가 1티어 CEX와 상장을 협의 중이다 라는 사실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영상에서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낸스의 여러가지 밈코인들이 상장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로, 햄스터컴뱃, 캐티진 등등등 여러가지 밈코인들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각기 따로따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전부터 이 세가지 밈코인은 바이낸스에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때 당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얘가 조회수 올리려고 지금 어그로 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달 저번달에 조만간 바이낸스에 상장이 될 겁니다 라고 영상에서 힌트를 드렸어요. 그때도 뭐 반응은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세가지 코인들이 다 바이낸스에 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졌습니다. 그리고 네이로 같은 경우 상장빔 3000%, 캐티진 상장빔 1200%, 햄스터컴뱃, 상장빔 최소 1200% 이상 모두 다 적중을 했습니다. 보시면 애초에 제가 썸네일로 그냥 박아놨어요. 오늘 저녁 바이낸스 상장 최소 1200% 상승 보입니다. 상장빔 1000% 이상 봅니다. 애초에 이렇게 썸네일에 박아놨기 때문에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가지 밈코인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pdf 파일 이 파일을 받아보신 분들 또한 이 세가지 밈코인 상장빔으로만 엄청나게 수익을 기록을 하셨죠. 그래서 pdf 파일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밈코인 떡상정보 pdf 파일이고요. 총 23장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밈코인의 상장, 펌핑 관련 미발표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페프라고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페 원체인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텐데 아까 1티어 CX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식 트위터를 살펴보면 자 우리는 페프에 관심있는 여러 1티어 거래소에서 접근을 했다. 최상의 출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암시를 하고 있어요. 큰 것을 공개할 준비를 하세요. 이게 다 1티어 CX 상장 소식에 대한 암시 그러니까 힌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로. 네이로가 바이낸스 상장될 때 당시 시가총액이 1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고 단 하루 만에 시총이 10배가 뛰었죠. 1억 5천만 달러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빔은 3000% 기록을 했고요. 예전에는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가총액을 넘겨야지만 그러니까 상장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가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들이 눈여겨보는 섹터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상장을 시켜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페페 언체인드가 1600만 달러 모금이 됐잖아요. 페페 언체인드 또한 상장이 되면 10배 시가총액 상승 1억 6천만 달러 그리고 3000% 이상의 상장빔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네이로가 이런 3000%의 상승 시가총액 10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래서 HTX, MEXC 단 이 두 가지 CX에서만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의 상장이 진행이 되면 대부분의 거래량이 바이낸스에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엉덩이가 가벼웠죠. 토큰 가격 자체도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3000%라는 상승을 이루어 올 수가 있었던 것인데 페페 언체인드 또한 프리세일이 종료되고 나서 바이낸스에 곧바로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거래량이 바이낸스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3000%를 넘어서 10,000%까지도 바이낸스에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정보들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PDF 파일도 무료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페프라고 저한테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